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초급을 좀 지나서 내가 어떤 연주곡에다가 조금 기교, 꾸밈음 이런 것들을 넣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될까? 내가 그러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을 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지금 또 되게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꾸밈음, 우리가 색소폰 애드립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꾸밈음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꾸밈음이라는 것은 사실 곡에다가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많이 어려운 그런 기교는 아닌데요. 그래서 잘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꾸밈음이라는 것은 사실 애드립만큼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조금만 반복해서 연습을 잘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주곡에 크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술이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가 책을 냈는데 색소폰 꾸밈음 마스터 연습집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색소폰 꾸밈음 마스터 연습집이라는 건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약 다섯 가지의 꾸밈음을 41단계로 나뉘어서 되게 체계적으로 쪼개서 연습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악보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표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악보를 넣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챕터마다 이거에 대한 모범 연주를 QR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직접 모범 연주를 해놨기 때문에 이 QR 코드를 카메라에 갖다 대시면 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를 직접 불러놓은 거기 때문에 함께 따라하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마스터가 돼도 꾸밈음에 대한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꾸밈음 책만 봐서는 참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꾸밈음 책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제가 강의를 14개의 강의를 제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놓은 강의 영상이 있는데요. 14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강의는 USB에다가 담아서 여러분들께 배송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USB 강의와 이 꾸밈음 마스터 연습책을 같이 보면서 강의를 보면서 이 같이 연습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쉬우실 거고 어렵지 않게 꾸밈음을 배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곳은 USB에 들어가서 그 USB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에 USB를 인식할 수 있는 젠더를 끼셔가지고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이 공부가 다 되고 나서 이제 곡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곡에다가 적용이 되어져 있는 꾸밈음, 꾸밈음과 약간의 애드립이 들어가져 있는 중고급 애드립 악보집 2집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쁘게 만든 책인데요. 이 책에는 총 20곡의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 책 안에는 어떤 노래 곡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곡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자의 일생, 미운 사랑, 홍도야 울지 마라, 소양강 처녀, 해후, 안동역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고장난 벽식에 그대 그리고 나, 묻지 마세요. 꼬마 인형, 찔레꽃, 남자라는 이유로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바위섬, 해변의 여인, 가는 세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모닥불, 백년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테너 악보와 알토 악보가 따로 들어가져 있고 마찬가지로 알토 악보에는 이렇게 모범 연주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악보에 꾸밈음과 기교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비브라토까지 어디다가 해야 될지 악보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보셔도 중급자 이상의 연주곡을 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꾸밈음 연습책과 중고급 애드립악보집 2집과 강의 USB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은 원래 정상가격은 꾸밈음 마스터 연습집은 19,000원. 그 다음에 중고급 애드립 2집도 19,000원. 그 다음에 꾸밈음 강의, 그 강의 들어가 있는 것은 5만원으로 해가지고 총 금액은 8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제가 저렴하게 이 교육 상품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금액을 50%를 할인을 50%보다 더했죠. 그래서 이 상품을 총 4만원에 책 두 권과 교육 강의 USB 강의가 14강에 들어가 있는 USB까지 해서 8만 8천원짜리를 4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4만원에 배송비가 택배비가 3천원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나 어떤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몇천원이 더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꾸밈음 세트를 주문한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이 교재 책 두 권과 강의 USB가 함께 택배로 배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내가 초급에서 중급자로 되는 그런 실력 향상이 되시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교육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